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오늘부터 가동됩니다. 오늘 게시되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는 53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업계에서는 대환대출 시장 규모를 연간 10조에서 1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은 크게 대출 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특히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와 갈아탈 수 있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